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삼성차량을 또 한 대 준비하였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전국 매물 기준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오늘의 차량도 기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등록의 2016년형인데 가격이 700만 원대입니다 거기다가 주행거리도 5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상당히 짧은 데다가 700만 원대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급 연비의 D 프리미엄 세단은 SM5로 통한다 자 오늘 차량 삼성 SM5 노바 디젤 D등급에 2015년 10월 등록 2016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5만 5천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고 이 앞에 성능 기록부 보이시다시피 간단한 교환 부위 뒤쪽 펜다 교환으로 인해서 사고 이력이 잡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엔진 쪽에는 전혀 교환 부위 없으므로 좀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식이 얼마 안 되고 킬로수가 짧기 때문에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성능 상태도 아주 좋고요 자 이 차량 바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차량을 밝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외부 차량 중인데 살짝살짝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전면부 확인하실 텐데 검정색 차량의 SM5 노바 차량이고요 역시나 뭐 2015년식 하면은 지금 6년차에 접어드는 차량으로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종은 아닙니다 전면부 상당히 깔끔하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에는 약간의 흠집 정도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휠 복원 시 한짝당 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휠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 참고해 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 약간의 흠집 확인되고요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측면부는 문콕조차 없는 컨디션이에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제가 딱히 우리 구독자님들께 찝어드릴 만한 부분은 없네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한 9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생활 흠집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후면부 네 후면부 한번 살펴보시면 후반 감지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부도 크게 손상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확실히 2016년형 차량이 맞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공간 오픈을 하였는데 이쪽에도 사용감 정말 적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하단부에는 타이어 수리 키트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또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운전석 방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휠 부터 보시고요 측면부 보시면은 확실히 운전석 휠이 컨디션이 훨씬 좋습니다 네 아마도 복원을 하시면 조수석 방향 정도만 뭐 10만원에 복원하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작은 문구 한두 개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한 군데 찾았네요 이쪽에 작은 리터치 품집 리터치 정도까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2열 시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열 시트 오픈을 하였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보시면 지금 주름조차 안 간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컨디션적인 부분 아주 좋고 2열의 공조기 12V 단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링 컨디션도 보시면 크게 사용감 없이 적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 시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열 컨디션도 보시면 이쪽에 운전석 시트도 이쪽에 작은 사용감 이거 이외에는 상당히 깔끔해요 조수석 시트도 그렇고요 네 이 정도의 지금 시트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도어 트링까지 이렇게 보셨고 자 이렇게 지금 시트까지 확인하셨으니까 실내 타서 옵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키는 삼성의 카드키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이렇게 버튼 한번에 시동도 아주 잘 걸리고 있고 지금 차량 시스템을 점검 중입니다 뭐 이렇게 뜨고 있고 지금 카드키에 배터리가 없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체해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키로수는 55,422km를 주행했고요 뭐 역시나 RPM 대역대도 정상적이고 어떤 경고 등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대기판 밝기 조절 TCS OFF 네 자체 제어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천장부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 아래쪽 내려오시면 블랙박스 지금 대시보드 쪽 보시면 대시보드 부착물 흔적은 없고 조금 아쉬운 게 거치식으로 지금 내비게이션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닌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출력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모두 장착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내비 매립 하는데 지금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으니까 뭐 20만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매립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휴대폰 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큰 돈 들으시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내려오시면 트립, 모니터 출력되고 있고요 오디오도 지금 출력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버튼들 컨디션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 차량은 이쪽 줄이는 버튼에 약간의 사용감은 확인이 되고 있네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컨디션을 보시면 스피드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구비되어 있고 이쪽 기어 노브 컨디션은 뭐 크게 손상된 곳 없이 깔끔합니다 이쪽에 콘솔박스 콘솔박스 안에는 억스와 USB 단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또 컵 폴더 뭐 이런 식으로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미션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디젤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미션 엔진 미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변속 타이밍도 너무나도 좋고 뭐 충격이나 충격음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옵션까지 확인해 보셨고 내리셔가지고 엔진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삼성의 SM5 노바 디젤 D 등급의 2015년 10월 등록 2016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5만 5천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엔진 쪽이 아닌 뒤쪽에 경미한 사고로 뭐 이용하신 데는 큰 불편함 없으시고 미세두유 없는 올 양호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74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저렴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016년형 차량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700만 원대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을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